야 너 인간적으로다가 치마가 좀 짧은 거 아니야? 사준 적도 한 번 없으면서 그런 말을 왜 해? 아니 꼭 뭐 사줘야만 되는 거야? 사주고 말해 짜증나니까 아 난 감기주지 마라 아찔한 치마에 내 속이 타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난 늙어보니까 요즘 밤 길이 너무 무서우니까 무슨 말도 못하겠네 집착이라 하니까 빠진 것 같아 자꾸만 널 구속하려 난 원래 꾸한 남잔데 네 앞에선 그렇게 안 돼 난 딴 사람이 널 쳐다볼 때마다 왜 이렇게 내 속이 타는지 넌 눈이 부신 매력을 가진 네 하나뿐인 girlfriend 넌 아찔해 나 어떡해 멈춰나는 매력 때문에 불안해 너 사랑인 걸 아찔한 너를 너 사랑인 걸 아찔해 나 어떡해 넌 아찔해 나 어떡해 네만 몰라주는 그녀 때문에 넌 아찔해 나 어떡해 넌 아찔해 나 어떡해 멈춰나는 매력 때문에 불안해 너 사랑인 걸 아찔해 나 속상해 나 어떡해 내 맘 몰라주는 그녀 때문에 넌 아찔해 나 어떡해 넌 아찔해box 넌 아찔해 넌 아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